유리야. 네? 좀 이따 해. 왜요? 할머니 진지 드시잖아. 밥 먹는 사람이 있을 때는 딴 일하는 소리 안 내주는 게 배려요. 어수선하잖아. 네. 빨리 빨리 해줘서 소영 씨랑 나가기로 했는데. 허락한 게? 아니요 처음 들어요. 네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나가 그러는 겨.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. 유리야. 네 할아버지. 고속 고속 시작 어디 들어와. 가만 가만. 지가 해결하게 두어 가만. 저기 그런데 저 설거지도 해야 하고 세환 씨랑 외출하기로 했는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? 그려? 네 대신 저녁에 3시간 아니 4시간 쳐드릴게요. 나가기 전에 1시간만 쳐. 들어가. 빨리. 네 잠깐만요. 어머니 설거지 하세요. 저 고속자예요. 아니 쟤는 지가 딸인 줄 알아? 딸이면 어머니 국물도 없어요. 아휴. 엄마. 아휴. 아니 아휴. 아니 12시 ведь. 인사한 적.